이런 말씀을 제가 적어봤습니다. 관객이 단 한 명이 있어도 1만 명이 있다는 자세로 대해야 한다. 비록 작은 신년음악회지만 1만 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길이 남을 특별한 곳에서 더욱 특별한 나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는 멋진 무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신년음악회의 첫 무대가 되겠습니다. 글로벌 아랑고거팀이죠. 코리아 퀸즈를 소개합니다. 내가 가보았는 바울도 그 맘속에 있는 바울도 내 삶을 시각에 사와던 배와 내 삶은 맘만 나를 말했지 다시 이스라이 무슨 말일 없어 내 인생 꿈을 하나로 모아라 See you 아무 맘만 하는 일 하나 없구 아무 맘만 하는 일 하나 없는 너는 음악의 삶, 사역 중 한 그래도 우린 이본네 아무 맘만 해도 되지 않고 아무 맘만 해도 해도 되지 않는 그래 넌 이제 살지만 그래라 믿지 않게 알고 오면 이제 더 기절거리 지금 계속하고 있는 바로 그거 지금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거 그냥 더 시속해 사랑해 봐 시작한 마음 나의 말인지 지금까지 무조건 길을 없어 내 인생 후회하면 뭐하나 지금 계속하고 있는 바로 그거 지금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거 그냥 먼저 시작해 사랑해 봐 시작한 마음 나의 말인지 계속해서 가리 지금 마음속에 있는 바로 비가 더위 벗겟 같은 눈물으로 영원히 약속하는 너의 기억을 하러 넌 이루어서만 지키고 누른다 그곳 내 가춘 변한 뒤 외로운 짐새처럼 내 밤을 태워버린 수단 나를 오늘도 추억 속에 맹돌아 지쳐버린 수단 나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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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